이들이 2년 2개월여 만에 새로운 모습과 새 앨범으로 활동을 재개합니다. 소울의 다운 된 다음에 이걸로 가야지. 오는 척 못 튀게 목에 튀게 혜연이 감고 싶어요 혜연아 알려볼 것도 있는데 와, 하려고 해도 불타겠다. 아, 이게. 가슴 가슴 축하해 좀더 아래 이건 네, 네. 보여요. 둘, 셋, 셋, 셋. 정답! 정답! 다시 안타큐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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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And then, pop, pop, pop. And then, pop, pop, pop. Yeah, so, uh, left, right, left. Left, right, left. And then, right, left. Yes. Wow. high high low low. Yes, yes. high low low low.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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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1,2,3,2,3,JAH. 2,2,3,JAH, HO. 네 감사합니다 파하라 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살고 가고 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뭐 조금만 더 하는 식으로 해서 좀 수치하게 만들어야지 근데 이게 봤을 때 너무 약할 거 같애 그런 식으로 삼전은 지금 나는 번들 때 없다고 이것만 한번 보다면 좋겠어 알겠지 너무 잘 봐 너무 좋은데 너무 지갑 나 일어내려 나도 나도 알겠지 잠시만 하이 오 으아 흐흐흐흐흐흐흐 accommodate 천원한 고개가 찍기 고개 고개 하아 파야 아리아 나의 손으로 쏟아지는 칼체속의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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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왼쪽. 왼쪽만인. 손으로 쏟아지는 칼체속의 파이어 살짝만인 APP고 이렇게 됩니다. 아 이제 이거구나. 콘트라스트가 생기려면 앞이 세야 돼. 그래서 어차피 일주일 삶이 시작이 지금 되게 미니멀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음악 나오고 세질 때 또 세지고 이 흐름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느낌 있게 하는 것보다 무브먼트가 있고 에픽튜드를 여기는 드롭이라고 했을 때 표정이랑 이렇게 하면 유리한데 완전 형 이것만의 느낌 살리면 이것만 그냥 계속 없는 내 안에 없는 그룹을 끌어내는 게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스트에서 잡혔을 때 작게 쓰는 게 오히려 난 이메트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굳이 얘기하면 모그도 되게 엄청 작은데 완전히 확 들어오잖아. 이게 오히려 앞에서 다 이렇게 달려주다가 확 빠졌을 때 오히려 눈이 확 들어올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난 그래서 달렸으면 좋겠다 싶긴 해. 난 사실 이것보다 미뤄야 된다면 3절 삽입이 이거 있잖아. 난 이게 훨씬 재밌는 춤인 거 같아. 그러니까 나는 1절 난 차라리 2, 3절을 이걸로 가고 1절만 이렇게 가면 안 돼. 그건 안 돼. 무조건 4삽이면 이걸 해야 돼. 이거? 저 붉은 것 같아요. 그 운동을 하며 운동을 하면서 우리를 머리면서 야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자 운동하고 가실게요. 천천히 음리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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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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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abruptly 선생님 우리에게는 네일이 있습니다 네일이 넘어 한편ations 아 예 w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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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하나 one two three four and four 응 aren't you 어어 근데 인트로 탑 확인하되 우야 이거 말고 네 이 fera 와 나ra 이렇게 할 수 있는걸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딱 뭉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꼭 이거 아니어도 되니까 이게 내가 갔어야 됐지 근데 솔직히 맞아 완전 가이드 같아 지금 보니까 나는 사실 혼자 V태면서도 내가 커져야겠다고 생각했어 여기 가야죠 가야죠 이게 무사하는 생각인데 갈 때만 시작만 네 그리고 갈 때만 갈 때만 위에서 이렇게 되잖아 아 촬영 중인 하 하 하 하 하 그렇지 마을도를 이렇게 하고 또 하 하 하 하 하나 셋 STE sexual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르바이트 눈이 형이로구요 같이 가볼까 되감을 순 없어 지금 이 순간만 기억해줘 이게 세상 1초 많이 들리던가 4초 벽으로 찍고 이렇게 하고 슈웅! 완전 영어졌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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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크림 clique 레츠 고! 왕수 게임! 톡톤 드렸지. 약간 되어있어. 같이 가볼까 아 이건 너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저기 뭐야? 첫 연행이서 가자 첫 연행이서 첫 연행이서 펀치 연행이네 펀치 연행이네 멤버분들이 그게 뭐지? 나는 뭐냐 여기서부터 그냥 동작만 해야겠다 동작만 했어 서비스 연행이네 한 너들 정도 돼? 너들 누르니까 너들 누르니까 뒤에 가고 숙회가 있는 한 번 봤는데 잠시 들을게요 진짜리 공격 예 I like that don't wanna get 여기 여유가 없긴하다 고맙습니다. 나 다 달라요. 나 다 달라요. 나 다 달라요. 표정이... 난 표정이 없는데. 하루 틀어졌어요. 나도 춤을 가졌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이 죽어간다고요. 어머니. 어머니. 에이. 팀이 팀이 팀. 팀이 팀이 팀. 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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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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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네이번 이벤트. 왜 내 이름을 한번 얘기 더 하면 될까? 하하하하하 처음으로 갈게요 여러분 모두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니입니다. 저는 프렌치와 LA에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댄서와 저는 코리아가퍼입니다. 제 Ó a have previously worked with the artists such as Michael Jackson, 女은이, kelly rohan, brandy, and I've been working for Beyonce for several years now. I've been Beyonce's choreographer for her last project, Which is Renaissance. And right now I am the choreographer for SHINee. So the first time I heard the song, 사실 제가 굉장히 놀랐어 왜냐면 Shaini 팬끼리니까 그때들에 대해 아주 다르다고 생각하면 저희는 ain이을 듣고 저는 굉장히 깨지한 노래입니다 굉장히 힙합한 노래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정말 많이 지금 요즘은 우리의 곡을 주면 춤을 잃어 춤을 추는 모든 게 오늘은 It's up till today i love this song. I love this song. I love heart. I kind of like the bridge. I like the part of when it's going like I don't know the lyrics guys. But I love also... I think my favorite part is the chorus. Because the chorus is smooth. But it's also very hard. So I love it. yep, for this time, COREOGRAPHY, WE KNOW SHINY Our very known to have very difficult and hard to execute choreography we really wanted to have a choreography that is tailored to the songs that it's at the same time groovy at the same time like bouncy, but also easy and kind of light to follow and of course we, right now with TikTok, social media and everything 우리는 어느정도의 느꼈을 들으며, 각종의 경영에 관한의 경영에 관한가 특히 80s, 90s, 그의 경영에 관한가 많이 들으며, 이 노래가 많이 들렀다. 그래서, 예, Caspar과 함께 그의 관영에 관한 경영에 관한가 그의 도전을 통해 SHINee의 퍼포먼스는 다른 나라의 사이에서 다른 샤니에 저는 그들의 최소화였고 그의 곡은 이 곡이 정말 힘든데요. 하지만 그의 몸을 마치고, 그의 몸을 마치고, 그의 몸을 마치고, 그의 몸을 마치고, 그의 몸을 마치고. 저는 SHINee의 팬에 참여한, 너무 존경하고, 모든 SHINee의 멤버와 함께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기와 함께 작업하고 있는 기와 함께 작업하고 있는 기와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와 함께 작업하고 있는 기와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태민은 제 아랫의 K-Pop artists, 그리고 저는 기와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쉽게 이겨냄이 것 같기 때문에 이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특성화가 될 것 같고 일일의 작업이 일정하고 일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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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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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는 그냥 이 정도의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민호는 항상 늘고 있는 점이 있는 점이 있었어요 그 첫날에 남은 대규모도 안될셨던 데 이 부분을 최종의 의상에 대해 I love when you're on my god and he's always had like that positive you know spirit and like you know always like going through even like you know it was not as I say it was not like their styles but he was just here I remember he was like okay let me just like products of my own and like you know coming soon and like literally the next day he literally gets it like that was his and and that's what I love about shiny and it's just about the consistency of that and and lastly but not least like my my amazing key like he is you he's a star like he I think he has a certain like easiness to have of my style personally that he will get and he will literally like doing it better than me whenever I see him on his body which is amazing so for me that was really an honor it was very like a you know a dream that was there is reach and I'm very I'm very thankful for this opportunity so shiny 사랑해